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묵은둥이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또 창 아이들도 있습니다 스텔라도 있구요 또 홍등도 있고 또 이쁜 아가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배라 가문도 있구요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사랑은 인천남동구 수인로 3722번 길에 이체하고 있구요 2만원 이상 택배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 이렇게 생긴 페스티발 금은 7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7천원 페스티발 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또 꼬퉁하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요 아이는 엄청 좋습니다 네 요렇게 페스티발 금이 있구요 7천원 입니다 네 여기 네티지아가 있구요 요 네티지아는 만원 입니다 요렇게 밥이 많은 네티지아가 만원 입니다 땡클 땡클 하구요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가격이 많은 식 입니다 네티지아 이렇게 있습니다 품직한 사이즈 네티지아는 만원 이구요 네 요게 또 이렇게 이쁜 로우 색깔이 항상 한번 물들면 잘 안빠지는 이쁜 색깔을 내는 이 로우가 들어있구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입니다 요 아이는 4천원 에드 입니다 네 로우 요렇게 좋은 아이가 4천원 입니다 완전히 목대는 완전히 아기 팔뚝만 합니다 네 얼굴 수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 수는 이렇게 삼두도 있고 얼굴이 2두로 있고 일두도 있고 네 얼굴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구요 요 아이는 2두네요 목대는 이렇게 꿀벅지 입니다 이렇게 로우가 있습니다 가격 4천원 이구요 미나가 엄청 많았는데 다 판매가 되고 2개 남아있네요 2개 미나 2개 있습니다 가격 요 아이들은 3천원 입니다 미나 3천원 이구요 예 여긴 또 흑겔 입니다 흑겔이 흑겔이 이렇게 색깔 이쁘게 물들어 있는 흑겔이 가 있구요 오우 머리수도 엄청 많죠 요렇게 목대도 굵게 있고 요렇게 목대도 굵게 있고 요런 아이가 오늘 3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착하죠 와 이렇게 좋아요 멀리서 빨간 보트 입니다 빨간 보트 요렇게 밑에 자구들은 뽀뽀 올라온 이런 흑겔이를 오늘 3천원 씩에 와 너무 괜찮은데 요 아이들 2개만 합시켜 놓으면 아주 부흥성 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수량은 요정도 예 한 한 트레이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기 있는 아이는 또 치아와 입니다 치아와 손톱이 예쁜 치아와 오 손톱 좀 보세요 예 치아와 요 이거 또 금도 잘 나오는 아이죠 예 금이 나올 수도 있는 치아와 가 있구요 예 요 아이들은 2개 5천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2개 5천원 네 요기는 아보카도 크림이 이렇게 있구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보카도 크림 통통하고 예쁜 아보카도 크림을 오늘 2천원에 해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너무 괜찮죠 이렇게 통통한 아보카도 크림을 2천원에 드립니다 예 여기 또 메비나 금이 또 있네요 메비나 금 네 메비나 금이 아니라 메비나 예 금무지라서 요 아이들이 길러다 보면 또 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메비나가 있구요 2천원 입니다 네 여기 디커버리 네 디커버리가 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디커버리 이렇게 따글따글 묵은 등이 디커버리 네 아주 무거워서 색깔도 어 또 약간의 형광 빛을 돌면서 이렇게 놀롤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맑은 톤으로 물이 들고 요아이가 피멍으로도 물이 든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쁜 아주 따글따글 층수가 촘촘한 디커버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가격은 2개 5천원에 해드립니다 너무 착하죠 2개 5천원 1개 3천원 입니다 요아이는 금기도 있어요 음 예 예 여기 또 이렇게 디커버리가 있구요 어 폴리 린제도 섞여있네요 폴리 린제도 섞여있네요 폴리 린제도 예 여기 또 폴로가 또 들어와 있구요 폴로 폴로가 아주 자구를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폴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폴로 삥 둘러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 자연 군생이네요 이런 아이들은 자연 군생 폴로가 2개 5천원에 드립니다 예 2개 5천원에 드리구요 예 또 여기 또 이런 스킬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스킬라 스킬라가 요런 아이가 전에 만원씩 판매를 했는데 오늘은 어 가격 4천원에 와 완전 완전 착하죠 이렇게 빨간 라인도 이쁘구요 예 스킬라 이렇게 이쁜 아가를 오늘 4천원에 해드립니다 네 충수도 촘촘하고 엄청 무겁습니다 묵은 등이고 따글따글 합니다 아주 따글따글 볼떡이처럼 단단한 예 스킬라 4천원에 드리구요 네 이렇게 이쁜 또 핑크베라를 오늘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핑크베라 요 아이는 2천원씩 해 드립니다 예 요 아이는 2천원 입니다 핑크베라 조금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2천원이고 핑크베라도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약간 외두로 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은 2천원이고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는 2개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덴트라 잼이 엄청 사이즈 좋은 아이가 또 이렇게 얼굴수가 엄청 많은 예 자용 군생 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적신 군생이 아니고 오 엄청 자구를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덴트라 잼은 가격이 많은 애들입니다 네 여기는 플로렌 센스 구요 플로렌 센스는 2천원에 해드립니다 예 플로렌 센스 엄청 이쁜 아이죠 요 아이도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플로렌 센스 가 있구요 2천원 입니다 네 여기 원초페가 지난주에 엄청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어 총 지금 5개 남아있네요 5개 원초페는 4천원 애들 입니다 꽃도 이쁘구요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는 모건뷰티 입장 요제트하고 닮았어요 모건뷰티 입장하고 닮은 원초페 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요아이 오늘 4천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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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천원 애들 입니다 5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실루엣이 이렇게 이쁜 실루엣이 있는데 가격은 7천원 입니다 네 실루엣 7천원 이구요 네 또 여기 스노우 반 입니다 하얀 백분을 이렇게 곱게 바르고 얼굴은 5두 요아이는 6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스노우 반이 네 요아이들은 가격 9천원 애들 입니다 9천원 입니다 네 여기도 홍룡얼 입니다 홍룡얼 우와 홍룡얼이 달달 묵어 가지고요 목대가 꿀벅지 입니다 이렇게 좋아요 홍룡얼이 4천원 3천원 짜리가 있구요 요렇게 사이즈가 좀 좋은 아이는 어 지금 현재 5천원 에 판매를 합니다 요아이들은 5천원 짜리 입니다 또 사이즈 엄청 좋고 묵어서 달달 묵어서 목대도 굵게 있는 요아이들은 5천원 입니다 네 또 여기 아이시 그린이 뭘로보다 더 이쁜 아이시 그린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판매를 했던 아인데요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얼굴 수가 2두 도 있고 4두 도 있고 예 이렇게 있는데 묵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얀 백분을 올리고 예 달달 묵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렌지 뭐죠 아이시 그린 오렌지 뭘로 보다 더 이쁜 아이시 그린 입니다 가격 7천원 입니다 요아이는 3두 요아이는 3두 2두 2두가 많습니다 2두가 많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7천원 이구요 큐빅 입니다 큐빅 오 색깔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핑크핑크 하게 물이 들어있는 큐빅 7천원 입니다 네 이렇게 2개 있습니다 7천원에 2개 있구요 네 스피나 입니다 스피나 스피나 있구요 네 이렇게 스피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 너무 이뻐요 네 스피나 있구요 요렇게 가격은 어 머릿수 엄청 많죠 7천원에 드립니다 스피나 7천원 이구요 요 프릴 너무 멋있는 프릴 예 요아이는 딥라이트 HY 군생은 12,000원 애드 입니다 딥라이트 군생 입니다 프릴도 멋있고 색깔도 이쁘고 얼굴 수는 다 거의 2두 3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예 딥라이트 HY 입니다 요아이 3두네 요아이는 3두 이렇게 색깔이 이쁘고 너무 이쁘죠 예 요아이들은 가격은 어 12,000원 애드 입니다 예 요게 샴페인이 또 들어와 있구요 샴페인 입니다 5,000원 애드 입니다 예 샴페인 2주 2두로 이렇게 쌍두로 되어있는 다 다 2두 씩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요아이 물드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샴페인이 오우 요런 아이들 오늘 5,000원 애드 입니다 예 요기도 딥라이트 HY 인데요 외두 입니다 외두 외두는 가격이 7,000원 이라고 합니다 외두는 7,000원 인데요 엄청 이뻐요 요렇게 프릴도 멋있구요 어 돌기도 올라옵니다 돌기도 얼굴에 돌기도 올라오는 요렇게 멋있는 빅라이트 HY 7,000원 해드리구요 네 요아이는 패치핑크 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패치핑크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요 패치핑크를 오늘 5,000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요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는 5,000원이구요 이 패치핑크도 가격이 착한 아이도 있습니다 3,000원 짜리도 있는데 요아이는 엄청 더 사이즈가 좋구요 3,000원 짜리 달라고 그러시면 조금 작은 사이즈는 3,000원 짜리도 있으니깐요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요아이는 또 이런 아이가 2개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 로즈 입니다 요아이는 멕시코 로즈 얼굴이 5,000원 되어있구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네 이렇게 사이즈 좋은 멕시코 로즈는 오늘 25,000원에 2개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 로즈 이렇게 노즈를 장미꽃잎처럼 생긴 너무 이쁜 멕시코 로즈는 예 2개 남아 있고 25,000원 입니다 5,000원 짜리 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수영금 예 요아이는 수영금 인데요 얼큰이 수영금 입니다 얼굴이 얼큰이구요 어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그리고 이 금도 어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요아이는 글이 잘 어 또 신품종 이라고 합니다 요금도 잘 들어가 있고 이쁘게 들어가 있는 이 수영금 요아이들은 가격이 15,000원 입니다 얼굴 수가 요렇게 많은 아이도 있네요 와 요아이는 둘레 우와 예 엄청 이쁘죠 핑크핑크 해가지고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15,000원 이구요 또 여기는 항월한 여제금이라고 합니다 항월한 영꽃금 이라고도 하구요 여제금 이라고도 합니다 요이 중국 저쪽에 대륙 쪽에서 요아이를 엄청 또 싹 쓸어 간다고 합니다 요아이는 가격이 35,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제금은 35,000원에 해 드리고요 또 여기 방울복랑금 입니다 너무너무 색깔이 이쁜 방울복랑금 네 요렇게 이쁘답니다 요즘에 한참 이 방울복랑이가 이쁜 계절이죠 예 요아이는 가격이 4만원 짜리 입니다 요아이는 4만원 네 새로 지난번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예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요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요아이는 4만원에 해 드리구요 너무 이쁘죠 얼굴수가 엄청 많아요 요아이를 데려다 모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주로 얼굴이 얼굴 한두개가 아닙니다 얼굴 한두개가 요 얼굴 한두짜리만도 3만원 이상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요아이들은 24,000원에 판매하는 아이구요 요 얼굴 한개짜리 예 한개여도 밑에 이제 자구를 달아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긴 하지만은 요아이는 24,000원 짜리구요 요아이는 엄청 많이 달렸네요 자구가 요런 아이는 24,000원 이구요 예 큰 사이즈 4만원 애들입니다 오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와 요아이 얼굴 엄청 많죠 네 요렇게 이쁜 방울 봉랑이를 한번 또 품어 보시구요 4만원 입니다 네 요기 소인제금이 있구요 소인제금 13,000원 입니다 13,000원 애들입니다 오 이뻐요 복륜으로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구요 이 소인제금은 13,000원 입니다 4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레몬노즈 네 레몬노즈구요 요아이는 목도리에 자구를 엄청 달고 있는 레몬노즈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요아이는 2만원씩 입니다 2만원씩 하구요 여기 C플러스 있구요 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C플러스가 이렇게 자구를 목도리에 목대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구요 네 이렇게 C플러스가 오렌지 빛으로 이쁘게 물들어가는 요아이들은 가격이 15,000원 입니다 네 여기도 이런 아이가 지난주에 엄청 많더니요 엄청 또 많이 또 판매가 되고 예 휴밀리스 입니다 예 저도 휴밀리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예 군생은 없구요 어 합식한 아이만 있어요 그래서 군생이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또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저도 하나 데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요아이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엄청 많이 데려가셨는지 요정도 남아 있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개 남아 있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개 예 예 휴밀리스는 22,000원 애들 입니다 엄청 얼굴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구를 목도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구요 요 밑에서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자용 군생 입니다 요 수영이 참 이쁘죠 요 수영이 큰 모주 얼굴에서 삥 둘러서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오 이런 수영이 이쁘더라구요 이렇게 근데 또 밑에서 자구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네요 와 너무 이뻐요 이 휴밀리스가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너무 이쁜 색으로 물이 듭니다 한번 또 이런 아이도 한번 길러 보시구요 22,000원 입니다 요 아이는 일본 한타라는 아이구요 일본 한타 요렇게 핑크 오렌지 빛으로 요 아이도 살구 빛으로 이쁘게 물이 드네요 요 아이가 다글따글 하구요 무겁습니다 완전 돌덩어리 같이 요 아이는 가격이 18,000원 입니다 일본 한타구요 약간은 펑킹 펑킹 보다는 더 입장이 요 아이는 살짝 더 달궈야 될 아이구요 엄청 커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엄청 큰데 달궈야 하고 요 아이는 달궈진 아이고 두 아이 있습니다 18,000원 입니다 네 여기는 블러드 마리아 입니다 블러드 마리아 요 아이는 가격이 15,000원 입니다 네 블러드 마리아 15,000원 이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또 아르제 입니다 아르제가 엄청 무겁습니다 무거워 가지고요 이렇게 피멍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아르제 복도리에는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구요 네 이 사이즈는 한 15cm 풀분 인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엄청 사이즈 좋은 큼직한 사이즈 아르제 있구요 아르제는 가격이 18,000원 입니다 아르제 사이즈 볼게요 아르제 사이즈는 한 17cm 나옵니다 17cm 네 17cm 나오는 아르제 네 이렇게 있고 가격 18,000원 입니다 네 여기는 백봉철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백봉철화 네 그 아이 아직 데려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쁜 아이는 꼭 데려가셔야 됩니다 너무 이쁘구요 색깔도 이쁘죠 오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네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는 부채꼴로 있구요 통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 거의 통판으로 되어 있죠 아주 건강해 보이구요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네 사이즈가 이렇게 큼직하구요 네 색깔도 이쁘고 쌩얼도 있습니다 쌩얼도 네 쌩얼도 이렇게 있고 아직 데려가지 않으신 분들 요럴때 한번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오늘 특가로 23,000원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이쁜 아이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23,000원 해드립니다 쌩얼이 요런 아이는 쌩얼이 금방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쌩얼이 많죠 풀려서 쌩얼이 많이 달려있는 요런 아이도 있구요 너무 이뻐요 요런 아이는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전원 요아이 두 개 데려갔습니다 전원 요아이를 두 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20cm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20cm 넘어가는 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백봉철아 여기는 노블레드 마리아 철아입니다 엄청 달달 무거가지고요 옛날에 어마어마했던 몸값을 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18,000원 해지입니다 노블레드 마리아 철아입니다 요즘에 또 다시 철아가 또 다시 뜬다고 합니다 요아이가 또 노블레드 마리아 철아구요 몸값이 조금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또 부채꼴로 되어있습니다 철아는 통판으로 이렇게 엄청 무겁구요 요아이는 가격 18,000원 해드리구요 또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요아이는 세쿤다 철아 라고 합니다 세쿤다 철아 요렇게 쌩얼도 있고 철아도 같이 있고 세쿤다 철아 요아이는 만... 가격이 만원이라고... 오 너무 착한데요 여기 만원이라고 합니다 오오 나 깜짝 놀랐어요 세쿤다 철아인데 만원 애들입니다 요렇게 오 쌩얼도 이렇게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세쿤다 철아 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오 너무너무 사이즈가 좋아요 네 스텔라 15cm 풀분에 이렇게 거의 깍차있는 스텔라 요아이를 5만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우와 스텔라 요런 아이는 5만원 해드립니다 11 12 이렇게 나옵니다 13 나오는 아이도 있네요 네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 스텔라 옛날에 저는 12만원에 데려왔습니다 요보다 작은 사이즈 12만원에 데려왔는데 5만원에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골드젤리입니다 골드젤리가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자구도 다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들을 다 이렇게 올리는 골드젤리입니다 요렇게 자구가 요아이는 3개나 달고 있습니다 목도리에 이렇게 골드젤리가 있고 18,000원 애들입니다 요기 누비노바입니다 누비노바 금인데요 완전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완전 이렇게 대품 군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는데요 누비노바 금 요아이 너무 괜찮은데요 요아이 누비노바 금인데요 가격은 12,000원입니다 우와 너무 착하죠 자구 올리는 아이는 고아이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있는 누비노바 금 12,000원이고요 홍등이 엄청 컸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하더니 오 너무 컸어요 요아이 홍등 우와 몸값이 홍등이 조그만 아이도요 한 6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10cm는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사이즈 해볼까요 오 이렇게 끈 사이즈 가격 5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요 사이즈가 한 10cm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10cm 보트에 네 10cm 보트에 꽉 차있는 이 정도 사이즈 홍등을 오늘 5만원에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요기는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 이렇게 생긴 베라가모 이쁘죠 손톱도 이쁘고 요렇게 이쁜 베라가모도 한번 데려다 길러 보시구요 2만원입니다 옛날에 몸값 그였던 아이인데 착하게 나왔습니다 2만원입니다 네 영린이 있고요 영린 와 영린 너무 멋있어요 영린 보세요 영린 영린 보세요 까만 라인이 너무 멋있죠 입장도 환엽지고 이렇게 생긴 영린은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너무 착하죠 영린 검색해 보시구요 엄청 뭔가 그 하나입니다 2만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 또 소우렌 소우렌 군생입니다 소우렌 예 소우렌 군생 가격은 18,000원입니다 네 소우렌 군생 18,000원이구요 메비우스 금이 있구요 메비우스 금입니다 너무너무 예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 15cm 풀분인데 넘쳤습니다 이렇게 넘쳤습니다 15cm 풀분인데 넘쳤고 이렇게 봉황필로 이렇게 중간 생장점은 봉황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격은 25,000원에 해드립니다 봉황필로 나오고 있는 메비우스 금은 25,000원에 해드립니다 와 이 아이 너무 멋있어요 우와 그동안에 엄청 컸습니다 이 아이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세상에 이 밑에 자구는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구요 이 아이가 초코 매직 초코금입니다 매직 초코금 우와 이렇게 생장점에는 아주 까맣게 이렇게 올리고 있구요 너무 멋있어요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 나구요 털감도 있고 이렇게 멋있는 어 매직 초코금은 5만원에 해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구를 지금 3개나 3개나 달고 있어요 한두 두두 세두 이 아이가 제일 멋있어요 예 이 아이는 한두씩 다른 아이들은 다 한두 두두 이 아이는 두두네요 네 너무 괜찮아요 5만원입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멋있는 엠마와슨은 3만원에 해드립니다 우와 너무 이쁘요 이쁜데요 오 가격대비 가격대비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맑은 톤이구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는 3만원에 들입니다 네 네 이 아이는 슈가 볼 젤리입니다 슈가 볼 젤리 와 슈가 볼 젤리 너무 멋있어요 예 슈가 볼 젤리 지금 사이즈도요 엄청 커요 이게 18cm 풀근인데 꽉 차 있습니다 네 슈가 볼 젤리 이렇게 있는데 6만원에 드립니다 예 요렇게 멋있어요 오 슈가 볼 젤리 검색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엑스플랜트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